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엑조틱의 XW2 리미티드 에디션 페달을 만나 보겠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되는 XW2 모델은 특별히 최소한의 컨트롤이라는 심플한 조작을 기반으로 하여 출시된 모델입니다. 빈티지 클라이드 맥코이의 순수한 본질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빈티지를 뛰어넘는 진화된 본질을 불어넣는 맞춤형 와운드 인덕터 포트 및 회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네요. 와우톤과 EQ는 이미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어 연주자는 가장 훌륭한 와우사운드로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페달입니다. 이 엑조틱의 와우 페달은 시중에 나와있는 페달에 비해 20% 작은 사이즈로 제작되었으며 무게 또한 현재 가벼워서 페달보드 위에 안성맞춤인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면서 컬러가 너무 예쁜 캔디애플 레드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캔디애플 레드가 어떤 컬러냐면 요즘에 탕후루 유행하잖아요. 이 사과에다가 설탕시럽을 묻혀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디저트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이빨이 아프네요. 예전에 명동에서 탕후루가 최근에 유행하잖아요. 예전에 명동에 팔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명동 캠퍼스에서 탕후루 주 모르고 사 먹었던 거죠. 아 그렇죠. 형님이 다닐 때는 예대가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 때도 안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예대로 편입을 갔기 때문에 다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산 1세대, 2세대인가요? 1세대, 1세대입니다. 제가 안산 1세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 캠퍼스에서도 뭔가 일이 있었을 때 서울 캠퍼스를 갔어야 돼요. 동랑예수로. 네네. 그때 이제 명동에서 먹었던 캔디애플 탕후루, 사과 탕후루가 있었는데 그 컬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와우 페달 같은 경우에 그게 좋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종류마다 크라이베이비라든지 복스와우라든지 예전에 풀톤에서도 와우가 나왔었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와우가 나오는데 자신의 사운드를 찾기 위해서는 다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엑조틱의 와우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와우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EQ 물론 이거는 엑조틱의 생각이겠지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연주자가 다른 고민할 필요 없이 와우를 선택을 해서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있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는데 오늘도 역시나 맨발 투 오늘 와우는 사실 뭐 그냥 사실 리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커브감이라든지 사운드 많이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키피가 이 정도입니다. 키피가 이 정도입니다. 왜 가든지 Which Hindus 아우 manifestation 여기 그러니까 arg 이런 mor 그 드라이 톤도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버드라이브 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적이셨고요. 제가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서 되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요거를 왜 해봤냐면. 네. 그 건젠 로지스의 슬래시의 스위치 알 도메인. 그 이제 솔로를 반영상 뒷부분에서. 네. 했을 때. 그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와우 표현이 좀 잘 되는 게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훅훅 그냥 약간 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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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와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혹은. 생각보다 그 깊이가 좀 잘 안 나와서. 약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와우 와우 소리가 들으면. 우와루와 우럭. 이게 그러니까 박자를. 맞춰서 딱딱 밟으면서 솔로 하는 타이밍 있잖아요. 네. 또 꾹 또 꾹 또 꾹. 이게 계속 커버. 왁 왁 왁 왁 왁 이렇게 커야 돼요. 어떤 페달들은 너무 깊어 가지고. 우왁 우왁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페달들은 너무 짧아서. 그렇죠 그렇죠. 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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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적당하게 해야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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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테스트 해 보려고 본 건데. 전반적으로는. 어. 아까 리듬 기타 쳤을 때는. 어. 기본적으로는. 어. 깊이감을 적당히 잘 표현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솔로를 하기에는 좀 많이 깊다는. 좀 느낌은 있네요. 리듬 기타 쳤을 때는 여러분들. 오히려 표현력이 좋아요. 근데 이제. 락쟁이들이 썼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제가. 그. 제가 그. 제가 그 드라이버 한 거를. 좀 샘플로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도 이렇게도 밟아보고. 어느 순간에서 이제. 어디에서 와우가 갑자기 급격하게 열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 제가 봤을 때. 75%에서 한 80%라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확 열리거든요. 네네네. 여기까지 완만하게 가다가. 쫙 올라가죠. 쫙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타이밍을 연습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약간 솔로 할 때 조금 날아가는 부분이 있다. 이게. 와크. 와크. 와우라는 느낌보다는. 요렇게. 박자를 치면서 밟으면. 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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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클린톤에서. 쭈쿠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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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우라라라라. 쭈쿠오쿠. 이거는. 우쿠까쿠 우쿠까쿠가 잘 돼요. 우쿠까쿠가 잘 되고. 우와우. 우와우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소리가 부스팅되고. 게인이 걸리니까.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타 솔로를 하는데. 커크에믿을 좋아하는 연주자라면. 제크바를. 그래서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 그. 사실. 커크에믿의 이야기를. 후반에 하려고 했는데. 저랑 같은 걸 느끼셨네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추천을 먼저 해주시죠. 아 일단 한주평부터 말씀해. 네네. 제가 한주변 드리겠습니다. 클린톤 리듬과. 커크에믿. 어. 사실 이거를 드리고.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거 메탈리카 팬이시면은. 일단 다 좋아할 것이다. 어. 다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클린톤은. 이미 사운드 샘플에서 보였지만.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그. 팝적인 리듬 기타에서. 모나지 않은 EQ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와우가 잘못 사면. 최고 고점 찍었을 때. 악. 이런. 너무 듣기 쉽게. 찢어지는 애들 있어요. 몇몇 브랜드들에서. 근데 얘는. 어. EQ때는. 현 피디님이 아까 원만한. 거의. 거의. 직선같은.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픈 영역대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타회사들은. 아프니까. 귀가 아프니까. 거기까지 좀 가서. 전에.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귀가 좀 편안하죠. 그래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는. 그거를. 와우였다. 배달이. 와우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생각하는. 그 사운드를. 정말 잘 포착했다. 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제품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엑조틱. 항상. 이. 높은 퀄리티의. 이펙터들을. 생산을 하는. 브랜드구요. 와우도 역시나. 이전에 나왔던. 와우들 포함해서. 멋있게. 제작을 하는. 브랜드기 때문에. 이런. 와우페달들은. 매장에서. 아쉽지만. 시연은 불가능합니다. 시연은 불가능하지만.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내 취향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크의 밑에 펜이다. 라고 하신다면. 후회없이. 선택을 해도. 좋을.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만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